4조 원 이상 국비 확보를 목표로 삼았습니다. 시는 오늘 시청에서 관련 보고회를 열고 수소전기차 안전인증센터 구축과 조선해양 분야 디지털 전환, 자율주행 개인 비행체 핵심 부품 실용화 플랫폼 구축 등을 주요 국비 신규 사업으로 선정했습니다. 또 지난해 국비 확보로 사업 기반을 다진 영남권 글로벌 숙연기술진흥원과 국립탄소중립전문과학관 건립 등에도 추가 사업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.